우리 다시 돈 거예요 내가 어르신 인간 좀 만들어드리려고요 정작 구슬을 푸르게 물들이는 건 따로 있지 인간성 뭐야 어디 갔어 아 왜 그냥 가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있어요 뭐 그냥 우리 그렇게 해요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거실에서 같이 자면 안 돼요 굿나잇 앉아 다른 생각하자 착한 생각하자 잘 못 잔 것 같은데 아스 설마 제가 코 골았어요 이를 걸었어요 가짜 자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을 가다니 진짜 이가 갈리네 나 학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따 집에서 봐요 집에서 보다니 우리 교수님 댁에서 학회 삽지 만들기로 했거든 방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첫째로 이동할까요? 그럼 첫째로 이동할까요? 야 어디가? 어? 잠깐! 잠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없는데? 이게 뭐지? 어르신 저 먼저 나갈게요 저녁에 봐요 어르신? 내가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춥지 않아요 다미씨? 감기 걸릴까봐요 다미씨 네? 네? 왜? 이담이랑 신우 교수님 아니야? 우와 아씨 대박 수학과 교육부엔 학생 열애 정복 대박 충격자 도착 교수로 임용되기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어 수강 처리할게 그럼 문제 없지? 간다 잠시만요 호흡 den